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3월에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떠들썩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또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면 안 그런 게 좋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떠들썩쇼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코로나 시국에 조금은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시는 우리 자영업자, 우리 가족분 모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신 분에 대해서 우리 임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안되나? 아메리카노, 이거 하려고 하신 거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충대 건너편 쪽에서 먹자 골목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알토 카페 사장님 네, 카페 알토의 우리 박진용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목사님께서 잠깐 위치랑 대략적으로 이름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사실 충대 앞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어느 쯤에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매장 위치는 충대 정문에서 한 500미터 이상 걸어오시면 이제 북명동 먹자 골목이 있거든요 북명동 먹자 골목? 북쪽의 이제 매드블럭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드블럭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의 2층입니다, 여러분 1층에는 붐비네라는 카페가 있죠 네, 경쟁업체까지 굳이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2층에 카페 알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카페 알토라는 이름 좀 특이한데 노래할 때 소프라노 알토 하는 그 알토인가요? 아, 예, 그런 알토는 아니고요 아니군요 알토는 이제 알바알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아, 사람 이름이요? 예, 예 핀란드의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인 알바알토의 이름을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핀란드의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카페 이름이면 누군가 사람 이름을 따른다고 하면 유명한 바리스타라든지 유명한 커피 공장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딸 것 같은데 건축 디자이너 이름을 따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선 커피집과 카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커피집은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카페는 맛있는 커피 플러스 공간적인 의미도 더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커피나 디저트를 마시면서도 이제 친구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담소의 공간이 동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알토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건축가의 이름을 지게 된 이유는 북유럽풍에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면 굉장히 파스텔톤으로 가구가 흰색, 파스텔, 나무색, 원목색 이런 걸로 굉장히 따뜻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카페알토 먹는 것 중에서는 자랑할 만한 메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자랑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원두 로스팅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손님들께서 이제 저희 원두 맛이 라떼와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원두 맛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만 가면 라떼 먹었어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도 괜찮은데 라떼가 더 어울린다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커피 메뉴가 디카페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오시는 분들도 커피를 즐기시거나 할 수 있고요 디저트로는 이제 치즈케익이 있거든요 치즈케익 네, 치즈케익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되는 치즈케익 팩토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안에 크림치즈 함량이 높아서 쫀득쫀득한 치즈케익의 맛을 저도 미국에 조금 있어봤거든요 근데 치즈케익 팩토리 그거를 잘 못 먹어서 굉장히 비싸 요만한 한 피스예요 카페 알토에 가시면 라떼와 치즈케익 이게 가장 추천 메뉴군요 단골 메뉴 제가 보니까 베리에이드, 빌베리에이드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아, 예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매장 컨셉이 핀란드 풍이다 보니까요 핀란드에 관련된 메뉴를 개발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베리 핀란드 야생 빌베리에이드라는 그런 메뉴를 개발하게 됐고요 빌베리라 하면 블루베리보다 조금 진한 그런 베리라 보시면 되는데 핀란드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몸에 건강에 좋은 베리류입니다 그렇군요 건강에 좋다고 하시니까 아, 핀란드 사람이나 먹으면 되겠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정도 목사님이 달달한 걸 시켜서 지난번에 나 같이 시켰는데 지난번에 뭐 지난번에 저희가 먹었던 건 돌체라떼였습니다 아, 돌체라떼입니다 아이스 돌체라떼 엄청 달달, 맛있어요 우리 임목사님의 추천 메뉴는 아이스 돌체라떼 되겠습니다 예, 저희 메뉴 또 말씀 들어봤는데 알토를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지금 시작하게 된 거는 19년 9월입니다 2019년 9월? 코로나 4개월 전이네 2019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선 2월까지도 저는 이게 짧게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혹시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하시게 된, 카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처음 계기는 이제 원래 이제 2층에 카페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2층에 카페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기존 회사에서 동료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브랜드나 이제 메뉴 컨설팅 같은 것들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무실 겸 이제 카페를 병행으로 이게 사용을 하려고 해서 2층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우리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지금 계속 카페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카페 사장님이신데 카페 일을 하면서 제일 이럴 때 제일 보람도 느끼고 재밌다 보람 있는 것도 되고 아니면 재밌는 것도 둘 중에 혹시 그럴 때가 있나요? 카페 일 하시면서 카페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단골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커피가 맛있고 디저트가 맛있고 자주 찾아주실 때 보람을 느끼고 아, 그럼 제가 갔을 때도 보람 느끼셨겠네 제가 자주 물론입니다 아, 피드백을 해주면 되게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저희는 사실 문화가 약간 맛있어도 같이 있는 친구하고만 야, 여기 맛있다 이러지 사장님한테 사장님 커피 맛있었어요 이러지 않는데 네, 네 그러면 더 기분이 좋으신 거죠 아무래도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저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말을 걸어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손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식당이든 카페든 가시면 사장님 맛있었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오시면 사장님의 그날 하루 기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사업 시작해서 아마 사장님도 힘드시지만 같이 함께 그 시기를 견뎌나온 가족들도 힘들었을 텐데 아내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내에게 띄우는 편지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세요 나오고 전에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걸 또 보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수고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공식적인 멘트군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를 잘 지원해주고 정말 밝아 네 밝은 마인드로 저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화하고 싶고요 한 명 더 좀 추가 좀 하겠습니다 두 살백의 아기가 있거든요 아 두 살백의 아기 하루에 만나 주신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조금 미안하면서도 그래도 저를 좀 피하기도 하고 저를 반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무튼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 이 코로나 시국 힘든 상황에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들 힘드시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네 분의 저희 교회 가족 중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모셔봤는데요 꼭 이 네 분 말고도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라떼 초질간 할래 아이스크림 라떼